그래서 붉은색으로 보는 거고 붉은색에다가 저는 일단 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10억 적을 거예요 10억이요? 뭐 어때요? 될지도 모르잖아요 안녕하세요 나라대신궁의 명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많은 비방들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게 힘들다 아무것도 힘들다 이제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실 건데 혹시나 약간 조금 그래도 초급자들이 하면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비방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방도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뭐 되도록이면 또 제 입장에서는 일단 돈이 안 들어가고 네 편하고 쉽게 하는 것만큼 또 좋은 비방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의회의 이런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저랑 이렇게 상담하면서 뭐 효과를 봐서 선생님한테 상담 신청을 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3년 동안 돈을 못 받았대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왕자를 써서 노란 종이에서 지갑에 넣고 다닐대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했는데 돈을 붙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신기하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상담 신청을 했고 저한테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제 5만 원 더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 B분은 너무 또 장사가 안 돼서 그냥 막 뭐 뭐 어찌 되겠지 하면서 별 기대 없이 우리 하는 말로 뭐 이거 한다고 되겠나 하면서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안 낫겠나 싶어서 그냥 계란 비방을 또 했대요 네 근데 그 달에 안마귀를 1억을 팔았대요 아니 안마귀를 하시는 분인데 네 근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달만 잘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아다르고 어다르고요 어떻게 선심선자를 쓰시냐에 따라서 또 성불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잖아요 꼭 뭐 돈이나 금전이나 어떤 뭐 물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나누시면 이런 분들이 조금 성불을 오래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 비방도 마찬가지로 신령님 전에서 내려온 비방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금전 없이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이 비방을 써서 로또가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어 막혔던 주식이 풀릴 수도 있고 뭐 펀드가 오를 수도 있으며 뭐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원했던 금전이 모아질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빨간색 이제 이거는 이제 종이가 필요해요 빨간색 종이 붉은색 붉은색은 왜 이렇게 선생님 왜 빨간색이 나올까요 빨간색은 어 시명이 빛을 말하고 밝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는 거고 붉은색에다가 저는 일단 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10억 적을 거예요 10억이요? 네 뭐 어때요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10억을 이렇게 적었고요 이걸 어디다가 베개 속이요 베개 속이요 네 우리가 일단 잠을 자면서 모든 기운이 다 돕니다 사람마다 오행이 다 있죠 그래서 오행의 기운이 가장 순환이 잘 되는 게 수면할 때에요 잘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지를 적어서 이게 넣을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게 몸으로 받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다 못해 뭘 하시든지 간에 소소한 것 작은 것 하나도 내 운이 있어서 금전이 들어오고 마르지 않도록 이제 신에서 받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때 쓰시는 비방이고 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이거 한 달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바꿀까요? 아니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쓰셨으면 그대로 그 비개를 계속 쓰시면서 베개 껍데기는 빨으셔도 돼요 네 요거는 이제 그대로 두시고 지속적으로 그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 약간 저는 이제 그 앞전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제 아 비방의 효과가 이제 참 어떤 게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간절함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순수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담지 말고요 저는 볼 때 그냥 마음을 좀 비우시고 이 비방을 좀 쓰시면 생각지 못한 데서 진짜 행운이 오고 오히려 거기서 더 복이 오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좋은 소식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하고 또 상담 메시지로 좋은 소식이 있다고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